네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닥터 강쌤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은 LS머트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는 18,980원 플러스 2%의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아직까지도 정말 우리 많은 주주 여러분들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LS머트리얼즈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아주 강하게 주도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점에서부터의 과대낙폭이 진행된 시점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도 이 LS머트리얼즈 너무나도 많은 과대낙폭이 진행이 됐다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LS머트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재료성이 소멸이 되었다던가 혹은 악재성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다던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 정말 마음고생 심하실 자리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절대 고민과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LS머트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성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확정이 되어 있다시피 보여주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올해 2024년 들어와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단 한 종목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한 종목 어떤 종목이죠? 자 엔캠이라는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섹터 자체가 2024년 들어와서 전부 다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지만 2차전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꽤나 많은 기업들이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장에서의 전문가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은 아주 강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이 LS 머트리얼즈 이 주가를 아주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앞으로의 주가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볼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나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이 이벤트 또한 전부 다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꼭 전부 다 참여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우리 강쌤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한 번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LS 머트리얼즈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말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자리 최후의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지금 현재 개인들의 패닉셀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면서 이 주가를 깨트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강하게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LS 머트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재료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정말 이 단기적인 재료성이 시장에서의 반영만 되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의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은 아주 강하고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이 개인들의 패닉셀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섹터를 비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 LS 머트리얼즈가 글로벌 시장을 저격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LS 머트리얼즈가 모듈과 셀을 일체화시킨 일명 셀듀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격 변동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굳이 지금 세력들이 돈을 사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왜? 아직까지도 이 상단 부근에 비어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사용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력들은 정말 욕심이 많은 애들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LS 머트리얼즈는 신국가를 돌파해낼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시장의 흐름이 돌아오는 순간에 터뜨리는 게 얘네 입장에서도 많은 개인들이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정말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LS 머트리얼즈로 절대적으로 손실보실 종목 아니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만들어질 때는 정말 강하고 빠른 변동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 LS 머트리얼즈 유튜브에 쳐보시면 목표가 10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15만원도 들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얘기들도 나와주고 지금 이거 18,000원 부근 이거 최후의 지지 라인이 깨진 순간에서 우리는 무조건 정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이 목표가를 들고 가셔서 홀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정말 지금처럼 이 재료성이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좋은 기업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결국은 10만원도 뚫고 15만원도 뚫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게 몇 년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의 시장에서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팩트와 근거가 되는 내용들 토대로 이 LS 머트럴즈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있어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이 매도 신호를 캐치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실 수 있는 매수 신호를 캐치하실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 원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혹은 얼마 원에 추가 매수 혹은 재진입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캐치를 해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이 매도 신호를 포착하시려면 결국 외인과 기관에서의 매수 매도 전략도 파악이 돼야 되고 주가를 아주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의 시나리오 또한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성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여파를 불러올지 그리고 현재 개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캐치하시는 눈을 기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의 매도 신호를 캐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저점에 매수 신호를 캐치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타점과 그리고 정보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기만 하더라도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자리 앞으로도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시면서 일회일비 하시면서 걱정과 고민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해드리는 내용들 받아보시기만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으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만 다시 한번 집중되게 된다면 이 에리스 머트리얼즈 상단에 물량이 비어있는 만큼 정말 강하고 빠른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상단 구간에서의 고점의 신호가 잡히는 순간 이 매도하실 수 있는 눈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포착하고 매수하실 수 있는 눈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 받아보시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에리스 머트리얼즈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부담없이 편하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8671-8708번으로 머트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지금 바로 제공해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2024년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타점과 소스 제공은 전부 다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제공해드리는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그리고 피부로 제 실력이 확실하다 느끼셨을 때부터 매수매도를 따라와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수면 위에 올라온 종목들은 이미 전부 다 배제를 했고 하단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한 뒤에 슈팅 이후 상당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입장인원이 300분까지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많은 분들을 직접적인 소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300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빠르게 신청 먼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먼저 분석을 진행한 뒤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있어서는 비중 축소를 진행해서 단돈 10만원이라도 확보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10만원 가지고 복구를 언제 진행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10만원이라고 가정한 건 이제 최소 금액적인 부분인 거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절도 제대로 못하시고 손실을 가져가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한 종목을 가지고서도 손실을 길게는 2년 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해보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손실은 2년 넘게도 가져가시는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은 왜 투자하지 못하시냐는 겁니다 자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비중 축소를 이용해서 여유 자금이 확보가 되신 경우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종목으로 예를 들어 뭐 50% 수익이 낮다 손실 중인 종목들의 비중 축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 손실 없이 종목을 정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뭐 10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리 형식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손실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진단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진행 도와드릴 겁니다 우선 신청을 먼저 하신 뒤에 실력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하나하나 담아가셔도 좋으니 선착순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는 만큼 늦지 않게 자 010-8671-8708번으로 진단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만의 매매기법과 검색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교육도 진행하고 ppt 자료로 정리해서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차를 보시게 되면 주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자 기본적 기술적 분석 단기적 매매 방식 스윙 매집주의 매매 방식 이 모든 내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적어도 앞으로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최소한 손실 보시는 일이 없을 주요 포인트들만 짚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15년 이상의 주식 생활을 해오면서 수억씩 손해를 보기도 했고 정말 여러가지의 시도를 진행한 끝에 저만의 매매기법과 검색기를 구축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이 모든 내용을 무상으로 ppt 자료를 통해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받아서 한번 보시기만 하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671-8708번으로 문자 진단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자료와 동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교육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까지도 제가 전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671-8708번으로 진단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전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보다 질 높은 영상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더 많은 이벤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